타격 10장 수비 8장 완타가 답이다 엘리트 안 가고 싶은데 진짜 엘리트가 계속 있네 이거 확정 저거 되네 그러니까 염주 있으니까 엘리트 날 먹 확정인데 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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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타님 완타님 그립습니다 거대한 새를 숭배했던 집단 마법꽃 완타 어디갔냐 지금 텅스텐 아 완타님 아 또 애야 라가붕이 나 이거 본돈 포션이랑 헷갈렸어 가방 타락 아니 타락 넣으면은 아니 근데 타락 넣어야 되는데 그니까 제거 제거 2배인데 제거가 메리트가 없어졌네 지금 지금 제거 안 하는게 이득인데 이따 에 띠 아 아 멍 에 에 에 예 뭐 으 에 에 에 에 에 얀 에 도자기 피우상 도자기 피우상 가자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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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슬램 허접색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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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 바리 타락 사신 마법꽃 아 스네코완타 스네코완타 빠따조 심지어 스네코 타락도 있다 이거 진짜 이제 잘 제거 필요 없어졌는데 아니 제거가 이제 필요 없어 미션 맨 오열 미션 맨 오열 어제덤 대단한 아, 어둠의 포옹에 타락까지 아, 뭐야, 함 뜨자 어둠의 포옹을 못 썼네 아쉽다 사신각이 안 나왔네 뻘건 가면 영 제거하네 여기 염수도 있다 치료도 했어 압축병이 어 오, 미안 지병 완치 부정기벽 제거돼 전등까지 흘레 흘레 흘레가 좋을까 지노가 좋을까 대기 두꺼워가지고 지나졌어 지나졌어 완타 이게 완타가 안뜨네 어떻게 이게 완타가 안뜨냐 감시빈 아, 무감각도 괜찮은데 구슬주머니에다가 불금가는 듯 인공물 학살자 인공물 학살자 아, 아, 음 아, 음 1댐 킹램린 불 난타도 타격이야 고통 이거 할만한게 코스트 줄어들어가지고 괜찮은데 괜찮은데 강화자 그냥 가볍다 칼집 또 나왔네 실력으로 감시병을 지우는 상상 음, 백 겁나 세네 아홉장 들어온데 받아도 되지 않을까 작은 상자 이제 무감각 정도만 나오면 되는거 아닌가 강화할 것도 없다 아, 맞다 이거 왜 안고치지? 아니, 왜 안고쳐져 근데 텍스트 번영하시는 분들 다 이제 슬더스 번영 그만두셨나 어서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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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볼일없고 징근 프리즘 프리즘 집어도 먹을 거 없는데 완타를 더 찾아야... 하건만... 이거 지우자. 오브링 아까운 타격을 하나 잃었구만... 그는 좋은 타격이었습니다. 아잇... 포탈 좀... 삭제 좀... 골드만... 어서오세요. 발견 개몽 발견 발견 아이고... 저녁 축하드립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셨군요. 6개 6개 1장 2장 아... 이거... 수틀리면 그냥 포션 먹고 완타 때리면 잡으니까... 1장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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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피언벨트 아 챔벨 너무 좋다 연사 쓰고 싶은데 축하 때문에 좀 그렇대 그래도 쓰는게 낫겠지 저주인형 편짤 권띄리 아 4장 1 하나 둘 하나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망했다 연사 쓰나봐 아 많다 심지어 강화된걸로는 미쳤다 사신주자 쓸모없는거 하나 둘 아 이것도 제거구만 뭐 지우지 지우고 싶지가 않은데 뭐 지워야되지 강타도 들고 가야되고 타격지우자 스킬카드는 필요할거같아요 뭐 필요안할수도있고 약화 그만걸어 임마 나쁜놈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위방을 빙엿 초커 소돌 소돌도 필요없지 무장해제 심장전에서 유용하겠죠 희귀 유물 희귀 유물 텅스템 까먹고 있었네 맞을일이 별로 없어서 까먹고 있었소 전경기 48층 전경기 두라이같은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강화할 것도없다 강화할 것도없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완타 빠질때마다 넷 다섯 다섯 완타 빠질때마다 정말 안타깝다 하나 다 삼구요 둘 셋 또 둘 둘 무감각 무감각 마렵다 무감각 없으면 죽는거 아냐 이거 못버틸거같은데 무감각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웹무감각 추세요 엑소 무침감독 엑소 무감각 무감각 아랫돌이 감각이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거요 제발 그래도 완타 나왔다 발화도 들고 가자 발화도 다 들고 가자 미션 맨 오열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항병은 잘 잡거든요 이럴 음료들 터르헌 1 2 3 4 4 아 소순 심각한 소순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서순병 미션 나오면 또 이번처럼 졸라 서순하는거냐 둘 사 넷 넷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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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커 개 답답하네 진짜 무감각 무감각 어떻게든 뽑았어요 일단 근데 뭐 내가 뽑고싶다고 뽑히는것도 아니고 그지같아 할아버제 troisième 에다 네 25분 컷 가능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 아니라고요? 맞는 것 같은데요?